나코 언니가 되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깔끔하더라고요 어딜 옆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고 생각보다 되게 철저한 거 같아요 여러분, 이걸 구매했어요 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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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staban やista 짜aje 힘들어 저 그릇 저 러 저안 저녁 compensation 정해진 저녁 여기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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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여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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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흙이 무시 흙이 흙이 나 왜왜왜 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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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현 언니를 걸크러쉬하고 멋있고 다가가기 힘든 이런 느낌으로 판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아니고 안경을 쓰고 코피 바지를 입고 자는데 괜찮아요! 매력있어요 좋아요, 저혜리 짱! 가자, 골냉아 너 짱! 하하하하